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다살다 별별 제도를 다 봅니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에 은근슬쩍 집어넣으려고 해가지고 바로 막판에 문제가 불거져 나온 석패율제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이 제도도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이런 석패율이란 기이한 제도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히 자기 이익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뜬금없이 익숙치 않은 제도를 슬쩍 집어넣어 별다른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간이란 반드시 남아야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인센티브에 충실한 존재가 인간이죠 심상정 대표의 이익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하나 설정 넣은 것이 바로 석패율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석패율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구에 출마해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제도죠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군소정당에서 정당 지분이 많은 중진위원들입니다 심상정 대표,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죠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을 처리할 때 여당은 이런 독소조항을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석패율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처음에 집어넣은 사람이 심상정 대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심상정 대표와 같은 중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낙순하더라도 영원히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석패율제입니다 4월에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게 할 필요가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당시에 별다른 이견 없이 심상정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래야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4월에 여당과 군소정당이 힘을 합쳐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으로서는 석패율제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산안 통과시켜버렸고 석패율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하니까 당장 손바닥을 바로 뒤집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선거법을 철저하게 야합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석패율제도의 도입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죠 지역민이 선거에서 탈락시키는 사람을 어떻게 비례대표제를 이용해가지고 국회에 입성시킬 수 있겠느냐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석패율제라는 것은 심상정 등과 같은 중진급 국회의원들의 재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온 겁니다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권력의 사유화 다음 질문은 석패율제 도입 난항입니다 12월 16일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중진구제용이기 때문에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심상정 대표가 발컨에서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진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맹문할 것을 제안한다 정의당은 중진구제용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연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는 저와 우리 당을 모욕한 것이다 저의 경우에는 석패율을 통해 구제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당당히 지역구민을 통해서 선불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석패율제는 올바른 선거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실용적인 이득을 앞세우기 이전에 우선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가치판단 기준부터 다시 정립해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에는 정말 많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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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먼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